국정원장 후보자로 임명하였을 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대북정보수집기능이 현재의 떨어져 왔을지라도 박재윤 씨의 임명은 그 자체로 대북라인의 유명무실화나 와해를 뜻하는 것이다. 박지원을 국정원 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가를 보위해야 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이 같은 시중에 우려를 반영해서 국정원 후보자 임명 발표를 전후해서 박지원 조국에 충성하길 바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박지원 출시하다라는 두 편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같은 걱정을 반영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7월 19일 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폭발성이 강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정보기관은 적을 추적하고 냉정하게 적을 파악해야 하는데 적과 친분관계가 있는 분이 국정원을 맡아서 과연 되는가 전문성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파괴 또는 해체라고 보고 있다. 박지원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면 달리 볼 수 있지만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정보기관인데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통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임명권자나 당사자가 들으면 펄쩍 뛸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고성 발언입니다. 같은 날 7월 19일 박지원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색깔 공세로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이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험찜 내기와 낡은 색깔론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인 공시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부당한 허위 발언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한다. 다음 질문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이런저런 이유로 자주 북한을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꼬투리를 북한 측에 잡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은 지금 이 땅에 너무 강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당국의 수법을 염두에 두면 북한을 자주 왕래했던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쳐놓았던 덫 올가미에 꼼짝 달사할 수 없도록 사로잡힌 끝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묵시적 협조 혹은 명시적 협조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사정에 놓인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북 문화 교류 차원에서 대북 경협 차원에서 대북 종교 교류 차원에서 북한을 오갔던 사람들을 의심하는 것은 황당한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북한 방문이 빈번했던 인사들이나 한두 번 방문했을지라도 한국 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 가운데 유별난 두 가지 부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대북 유화적인 발언이나 저자체의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나이나 경력을 미뤄볼 때 상식이나 양식에 반하는 대부 아부성 발언을 확인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아예 대놓고 친북주의 발언을 하는 인물들도 더물게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특정 이름인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의 만행이나 비행이나 위법활동에 대해서 침묵해서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북한을 나무라거나 비판하는 발언을 극도로 자제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두 가지 현상을 보면서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저 인물이 무슨 책이 잡힌 모양이다 무슨 약점이 그들에게 잡힌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적과 내통한 사람이 아니라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란 현재형 혹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란 의심을 받는 인물을 대북정보수장에 임명한 대통령을 누가 우리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표현은 그들의 대통령이다 부르는 것이 저격일 것입니다. 아무튼 박지원 후보의 청문회에서 많은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식식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